러블리즈 이 노래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바로 윤희 선배님의 러블리즈가 러블리즈죠 멜로디가 정말 뒤에 속속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러블리즈는 좀 불러줬어요 진짜 다 좋지 오마인컴의 큐필트 정말 놀라는 것 같아요 아마 상품하고 유튜브에 적용받고 싶은 많은 분들 굉장히 정말 많으셨습니다 아 고맙네요 아 고맙네요 아 고맙네요 아 고맙네요 생긴 사람 제목 많이 없으신지 모르는데 네 오메이사 아픈 컨셉은 너무 궁금한데 한 번만 보여주시면 될까요? 어.. 제가 지금 고려하고 싶지만 그건 인정 무대에서 직접 확인하시고요 일단 지금은 오마이걸의 상품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상품을 또 이야기한다면 이분들이 최고죠 베리굿 여러분 상큼 단단한 매력 때문에 새로운 컨셉이 없으신지 꼭 찍으셨지 않나요? 아 이거 세 팀이 더 롱만치 않으세요? 그럼 딱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이 이제 보면서 한번 꼭 찍어봐주실래요? 저는 러블리즈 화이팅! 저는 베리굿 화이팅! 오마이걸 화이팅! 지금 시작하면 되나요? 아니요, 나는 그럼 안녕!